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웹지리 1.6 튜토리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델 트랜스폼을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뷰 트랜스폼 그리고 프로젝션 트랜스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 수업을 하고 실습 수업을 할텐데 실습에 필요한 자료는 웹지리 1.6 github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T07 폴더에 있는 자료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geomatrix.net에 있는 geomatrix.js 파일을 사용합니다. 우리 파이프라인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기본적으로 버텍스 프로세싱에서 일어납니다. 버텍스 프로세싱이 버텍스 쉐이더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버텍스 쉐이더에다가 우리가 보내주는 어떤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매트릭스가 트랜스포메이션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버텍스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버텍스 프로세싱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버텍스 프로세싱은 다시 한번 세부적인 파이프라인 실행 내용을 보면 어레이하고 어셈블리 이것들을 모아서 어레이하고 엘리먼트를 모아서 어셈블리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버텍스 쉐이딩 프로그램이 결국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GL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GL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세이브 하는데 그리고 또 추가로 뭐 베링 베리어블로 프레그먼트 쉐이더 한테 뭘 넘기는 작업을 하죠. GL 포지션에다가 그리고 결국 위치를 정한 건 GL 포지션 XYZ 거든요. XYZ 사실은 W 까지 있습니다. XYZ W 에 들어가 있는데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결국 버텍스 쉐이더가 실행되면서 XYZ W 가 계산이 돼요. 그리고 나서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에 가면 프리미티브 어셈블리 점, 선, 삼각형, 삼각형들, 라인들 이런 걸로 모아서 프리미티브를 만들죠. 각각의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프리미티브의 버텍스 좌표를 퍼스펙티브 디비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퍼스펙티브 디비전은 XYZ 코디네이트를 전부 W로 나누는 거라고 했죠. W로 나누면 맨 마지막에 호모지니스 코디네이트로 들어있던 W 코디네이트가 1로 되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비전을 할 때 W가 0일 경우에는 1로 간주한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뷰포트 맵핑을 하고 프리미티브가 그려야 되는 영역이 완전히 바깥에 있다면 안그린다 버리는 거죠. 여기다 버리고 만약에 계속 그려지는 그릴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는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프리미티브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스크린 좌표로 구성된 예를 들면 라인이면 라인 삼각형이면 삼각형이 스크린 좌표로 구성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해당하는 각각의 버텍스에 해당하는 베이링 정보 이런 것들이 묶인 상태로 프리미티브로 전달되게 됩니다. 프리미티브로서 다음 라스터리제이션 프로세스에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여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뷰포트는 물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 영역에 다 그려라 이런 거를 정할 수 있지만 퍼스펙티브 디비전 프리미티브 어셈블러 이거는 들어옴 명령에 의해서 결정되고 퍼스펙티브 디비전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퍼스펙티브 디비전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퍼스펙티브 디비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W값이 1이나 0이 아닌 값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1이나 0이 아닌 값이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냐면 결국 버텍스 쉐이더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뷰 트랜스포머하고 프로젝션 트랜스포머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버텍스 쉐이딩 단계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거기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좌표계하고 몇 가지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좌표계는 우리가 쓰는 좌표계는 사실은 웹GL이나 오픈GL ES나 벌칸이나 오른손 좌표계냐 왼손 좌표계냐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정의하든 그냥 그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하고 그게 왼손 좌표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X, Y, Z. X, X가 여기 있죠. 엄지손가락 Y, Z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X, Y가 똑같다고 하면 똑같은 방향에 있다고 하면 Z 방향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일링 Z에다가 마이너스 1만 집어넣어 주면 왼손 좌표계가 오른손 좌표계로 바뀌는 거고 오른손 좌표계가 왼손 좌표계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오브젝트들은 오른손 좌표계로 그리고 스크린은 왼손 좌표계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프로젝션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십시다. 또 하나, 또 하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컨셉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뭐냐면 물체의 운동이나 이동이나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독립변수로서 변수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6개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물체가 있다면 이 물체에 XYZ 좌표가 있겠죠. XY 좌표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XYZ 좌표계에다가 어떤 회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점에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YZ 손에 일든 코디네이트 중심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X로테이트, Y로테이트, Z로테이트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점 하나를 정의하는데 점의 위치와 방위, 오리엔테이션이요. 오리엔테이션을 정하는 데는 6개의 변수가 필요해요. 로테이트 X, 로테이트 Y, 로테이트 Z 값과 이 점이 있는 위치의 XYZ 포지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이 점 하나가 있을 때는 점에 있는 방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지만 어떤 물체라면 그 점이 가지고 있는 디렉션 그리고 좌표계라면 방위가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Degree of Freedom이 6이라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 Degree of Freedom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뭐냐면 로봇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8이 있어요. 8이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는 않지만 이 상완이라고 하는데 이쪽 위 팔을 고정하고 팔뚝을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게 로테이트 Z축이라고 하면 어떤 축에 대해서 회전값 하나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만약에 이 관절은 Degree of Freedom 1인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테이트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로테이트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Degree of Freedom 1인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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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 관절은 이게 안 되지만 이 팔꿈치 관절은 그게 안 되지만 어깨 관절은 또 뭐가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회전이 사실은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 팔도 되지 않나요? 교수님 지금 했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를 잡으면 절대로 이렇게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휘어지면 부러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깨 관절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깨 관절은 이렇게도 돌아가고 이렇게도 돌아가고 이렇게도 돌아가기 때문에 Degree of Freedom 3개입니다. Degree of Freedom 3개예요. 물론 어깨 관절이 회전의 범위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80도에서 190도에서 플러스 40도까지 이렇게 돈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Degree of Freedom 우리말로는 자유도라고 하는데 자유도는 이제 3개짜리 관절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자유도라고 하는 컨셉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의 위치 같은 것을 정할 때 6th degree of freedom으로 정하게 돼요.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림을 그릴 때 아하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는구나 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과정에서 오케이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식을 썼어요. 어떤 방식을 썼냐면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대상에다가 이렇게 그리드를 쳐놔요. 그리드를 이렇게 쳐놓으면 아하 얼굴이 세 번째 두 번째 그린데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면서 그리는 겁니다. 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화가는 눈을 한쪽 눈만 사용해야 되고 두 눈을 다 사용하면 안 되고요. 한쪽 눈만 사용하면 안 되고 항상 그릴 때 같은 자세로 같은 위치에서 그려야 된다는 거죠. 눈의 위치가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션 프로젝션 윈도우가 있겠죠. 프로젝션 플레인에 프로젝션 해서 그리는 겁니다. 프로젝션이란 건 뭐냐면 3차원을 2차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프로젝션 했다는 뜻은 예를 들면 이 위에서 강한 빛을 적어서 딱 그 그림자를 그렸다는 뜻하고 비슷해요. 우리 강의실에 와서 강의 들을 때 앞에 스크린 달고 거기 위에 천장에 달려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프로젝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나 물체를 스크린 위에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쉽겠죠. 이게 오랜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오랜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를 필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필름. 실제로는 필름을 여기다 달지는 않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포커스 포컬 포인트고요. 초점이고 실제로 필름은 이렇게 돼서 이 반대쪽에 닿습니다. 이 반대쪽에 달아도 똑같겠죠. 그죠? 여기가 포컬 포인트라고 한다면 포컬 포인트 반대편에 있어도 반대편에 있으면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그림이 나와죠? 네. 뒤집어진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필름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점대칭 포컬 포인트를 대칭으로 해서 대칭인 위치에 대칭인 위치에 네. 필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필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그림을 이 필름에 프로젝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젝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 생각해 보십시오. 원근법을 원근법을 굉장히 그 뒤로 갈수록 차이가 덜 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거리를 굉장히 멀게 하면 선생님 이걸 굉장히 멀게 하면 그림이 그려지나요? 굉장히 멀어지면 대신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필름이 커지겠죠. 판이 프로젝션 플라인이 굉장히 커지면 그렇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키가 1m 70이라면 2m 70인 사람의 키가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판을 프로젝션 플라인트 작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고 우리가 근처로 가까이 가면 앞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커 보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작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리가 이 거리가 10m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까지 거리는 11m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크기 차이는 10대 11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필름을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가져가서 여기 가져가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거리가 이 사람과의 거리가 1m고 이 사람과의 거리가 2m 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크기 차이는 2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갈수록 그리고 카메라가 넓으면 넓을수록 원근의 효과는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좁을수록 그 다음에 피사체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원근의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조금 이따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도 몇 가지 테스트를 해서 배워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실험하면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뷰 매트릭스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모델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모델 매트릭스는 이 모델이 어딘가로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고 키우고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하고 어떻게 어떻게 변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모델 매트릭스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액터가 있는데 영화를 찍는데 액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액터가 움직이고 액터가 넘어지고 예를 들면 회전을 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모델 매트릭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큐브를 그렸는데 박스가 어떻게 이동하고 키워지고 커지고 줄어들고 그다음에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매트릭스를 트랜스뻄 매트릭스로 전달해 해서 이걸 그렸어요. 모델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카메라가 카메라가 이동해요. 카메라가 예를 들면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반대로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를 카메라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가만히 고정시킨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방향에 돌리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내가 사람이 움직이게 돼요. 그렇겠죠. 잘 보세요. 카메라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내가 반대쪽으로 가고 카메라 반대쪽으로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어갔겠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죠. 카메라가 이동하면 이렇게 찍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무엇을 똑같다는 얘기냐면 카메라 위치에서 모델을 거꾸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뷰 매트릭스의 특징은 뭐냐면요. 카메라를 예를 들면 여기가 원점이었어요. 여기가 어느 지점이 원점이었다고 했을 때 카메라를 어디로 이동하고 카메라를 예를 들면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겠죠. 회전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반대로 반대로 물체를 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와 돌아간 방향을 알면 반대로 그거의 역행렬을 계산을 하면 뷰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뷰 매트릭스는 그런 식으로 보통 계산이 돼요. 카메라의 위치와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에는 카메라로 어떤 영상을 우리가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컴퓨터 그래픽스로 무엇인가 영상을 만든다는 건 카메라로 찍는 것하고 비교가 많이 돼요. 카메라로 많이 찍으면 첫 번째 우리가 카메라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게 카메라의 위치가 정의 돼요. 카메라의 위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카메라의 포컬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게 기준이 된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에 XYZ 코디네이트가 있겠죠. 위치가 있을 겁니다. 카메라 포지션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카메라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카메라가 있다면 이 카메라가 여기를 보고 있느냐 여기를 보고 있느냐 여기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카메라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카메라 방향을 나타내는 카메라 디렉션 세 개 로테이션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가 만들어져요. 결국 카메라는 디그리오 프리덤이 여섯 개 예요. 카메라 디렉션과 카메라 포지션 디렉션이라 말 보다는 오리엔테이션 이란 말이 좋겠어요. 하여튼 여섯 개 디그리오 프리덤은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카메라가 이렇게 예를 들면 카메라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찍고 있다고 과정을 해요. 찍고 있다고 과정을 할 때 이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잘 보세요. 조금을 볼 수가 있어요. 좁은 영역을 볼 수도 있어요. 그쵸? 굉장히 좁은 영역. 그러니까 이걸 포칼렝스 라고도 바꿔서 부르는데 F 길이 우리 여러분도 사진 좋아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35mm 필름으로 얘기했을 때 200mm 렌즈입니다. 이게 포칼렝스예요. 200mm 렌즈는 줌 렌즈예요. 망원 렌즈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좁은 영역을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굉장히 좁은 영역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좁은 영역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는데 그거를 찍힌 결과가 예를 들면 가로가 2000픽셀 세로가 1000픽셀로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작아 0.0000001도 만 찍을 수 있어요. 그런 카메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허블 우주 망원경이 그 정도를 찍습니다. 그렇잖아요. 봐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은하가 있는데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점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점 하나를 아주 0.1도를 보고 쭉 펼치면 그게 안드로메다 은하수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문 우주 그런 망원경은 이 FOV 필드 오브 뷰 이런 말 있죠? 필드 오브 뷰 이걸 줄여서 FOV라고 하는데 필드 오브 뷰가 굉장히 작아 천문 굉장히 넓은 렌즈 중의 하나는 뭐가 있냐면 넓은 렌즈 뭐라고 보냐면 광각 렌즈라 그래요. 와이드 앵글 렌즈 와이드 앵글 렌즈 중에는 어떤 렌즈도 있냐면 180도 자리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180도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옆까지잖아요. 이렇게 옆을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우린 눈도 거의 굉장히 넓은 180도 에 가까운 170도 에 가까울 정도 넓게 보거든요. 사실 정밀하게 볼 수는 없지만 여기 뭐가 나타났다는 것을 내가 여기를 보면서도 여기 뭐가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해보세요. 여기 뭐가 나타났다. 이 정도 여기서 뭐가 나타났다. 그럼 이 각도를 재보면 꽤 넓어요. 꽤 넓은데 카메라 렌즈도 그런 게 있어요. 필드 오브 뷰가 예를 들면 170도 160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카메라의 포칼렝스는 얼마가 되냐면 35mm 필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프로젝션에서 프로젝션에서 이 필름의 대각선 길이가 35mm 라는 거예요. 이걸로 환산했을 때 이 포칼렝스의 길이가 나오는데 보통 35mm 필름으로 환산했을 때 4mm 8mm 이런 거는 광각 렌즈가 돼요. 그러면 줌 렌즈는 200mm 2000mm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필드 오브 뷰가 있어요. 필드 오브 뷰가 정의가 되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포커스 포지션 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라는 걸 맞춰요. 초점이라는 게 맞춘다는 게 뭐냐면 사진 찍었는데 제 얼굴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몇 밀리 렌즈로 찍은 거냐면 8mm 렌즈로 찍은 거예요. 8mm 렌즈로 찍으면 이런 디스토션이 일어나요. 배럴 디스토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천장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는데 이게 구부러져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화면에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있을수록 더 가까이 나타나서 이렇게 고무고무 그 뭐지? 애니메이션 그거 뭐죠? 원 원 원 그 뭐지? 하여튼 그것처럼 팔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면 여기는 초점이 안 맞아 있고 초점이 여기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렌즈가 있다는 뜻이에요. 렌즈 렌즈가 있으니까 이 점에서 렌즈로 들어온 모든 빛이 여기 필름에 똑같이 한 점으로 딱 들어가서 맞았으면 좋겠어. 이게 포커스에요. 포커스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모델은 이런 렌즈가 없고요. 그냥 바늘구멍 사진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핀홀 카메라인 경우에는 핀홀 카메라인 경우에는 이런 왜곡도 없고요. 이런 포커스 포지션도 없습니다. 알겠죠? 세 번째가 아이리스에요. 아이리스는 조리개라고 하는 건데 조리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밝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밝기 얼마나 빛을 많이 쪼여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리스도 역시 렌즈 구경하고 관련이 되지만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아이리스는 어떻게 구현하냐면 그냥 밝기에요. 브라이트니스로 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렌즈 디스토션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핀홀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렌즈 왜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 리니어예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나 게임에서 이렇게 무슨 스코프 총 쏘는 게임 같은 경우에 스코프로 본 그거 같은 왜곡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씬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걸 하시려면 렌더링을 리차적으로 하고 그 렌더링한 결과를 다시 받아다가 네 난이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걸쳐야 돼요. 우리 튜토리얼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를 만드시고 싶다면 좀 높은 수준의 툴을 사용하고 게임 엔진 같으면 어니얼 엔진 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그런 기능을 키실 수가 있어요. 웹GL 그걸 다 프로그램 짜서 만드는 거는 조금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하고 싶으면 그 코드가 어딘가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공개한 소스 코드 같은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형 모델 선형 모델 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핀홀 카메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렌즈가 렌즈가 있는 게 아니라 핀홀 아주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면적이 제로인 구멍 하나가 뚫려져 있고 여기에 평면으로 필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멍이 하나가 아니니까 이게 1대1로 이렇게 맵핑이 되겠죠. 여기 있는 점이 이리 가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점은 이리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점은 이 점을 선으로 여기에 똑같이 맵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점 하나로 점대칭으로 이동되는 공간에 필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선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직선이었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곡선이 아니까 직선이었던 게 여기서 곡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점대칭인데 그렇죠. 우리는 피널카메라를 사용한다. 이거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뷰는 뷰는 카메라가 있는 위치와 위치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널카메라이기 때문에 위치와 방향 이에요. 카메라가 어디를 보고 있냐. 내가 땅을 보고 있느냐. 앞을 보고 있느냐. 위를 보고 있느냐. 카메라에 보는 위치와 카메라가 있는 위치와 보는 방향 보는 방향 두 가지로 여러 가지를 결정합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카메라의 뷰가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카메라가 그 다음에 리어 클립 플레인 여기에 필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쉬운데요. 여기에 필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필름보다 이쪽에 있는 건 안 그려지겠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리어 클립 플레인 이라고 합니다. Z 방향에서 너무 가까운 거는 그리지 마 하는 게 리어 클립이고요. 파 클립은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컴퓨터 그래픽스로 무엇인가 그려요. 그리는데 이만큼 이렇게 각도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서 제 앞에 카메라가 있고 제가 제가 카메라라고 생각해봤어요. 제 앞에는 주먹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메라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있는데 어디까지 그릴 거예요. 이 방향을 쭉 가면 뭐가 나오냐면 저쪽에 저쪽에 가서 양평 쪽도 양평 지나서 그러면 쭉 더 가가지고 강릉까지 그려야 되나요? 강릉 더 지나서 쭉 더 가서 경기도 화성 말고 화성 목성 토성 다 그려야 돼요? 안드로메다 까지? 어딘가에서 분명히 제한을 더해야 되잖아요. 제한을 더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한을 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공간을 Z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near하고 확 파로 구분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유한하게 나눕니다. 유한하게 나눠요. 유한하게 나눈다는 게 이걸 실습시간에 해봤을 거예요. Depth 테스트를 켜면 이게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구분하는데 이 쓰는 알고리즘이 Z버프 알고리즘 인데 Z버프 알고리즘 이 near하고 파 사이를 리니어하게 N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Z버퍼가 8비트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8비트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언사인드로 생각하면 0에서 255죠. 그럼 총 256단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를 0 여기를 256으로 255로 256단계로 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파가 저쪽에 안드로메다 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한 칸이 태양계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들 이것들의 선후 관계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250단계로 나눠줬는데 여기가 눈앞에서 10cm고 여기가 눈앞에서 90cm 1m까지 라고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200단계로 나누면 당연히 1m가 200단계로 255단계로 잘라졌으니까 한 0.5cm 밖에 0.5cm만 차이가 나면 0.05cm 정도 차이 0.05cm 0.05cm 5mm 차이가 나도 그 앞뒤를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거를 Depth 버퍼를 32m로 했어요. 그럼 몇 개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0에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죠. 32승 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디테일하게 Depth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메모리가 더 드는 거죠. 그래서 이 Near와 Far를 알맞은 레인지에서 선택한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Parallel Viewing Perspective Transformation Parallel Projection 그림이 양쪽이 교차로 되어 있어요. 일단 지우기 연 전부 지워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Near와 Far을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보통 우리 눈에 Perspective Transformation 이라고 하면 카메라 포컬 포인트가 있고요. 이 점에 맵핑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대각선으로 맵핑 상을 잇는 지점에 선을 그어서 직선을 그어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이 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냐면 효과가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여기 Near Plane 과 Near Plane 과 카메라 의 거리가 무한대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Near Plane 과 Part Plane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무한대로 가정하고 포칼 포인트 애플을 무한대로 가정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Parallel Projection 이라고 합니다. Parallel Projection Parallel Projection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한하게 두고 Near Par 이런 것으로 정의 하는 것을 Perspective Transform 이라고 합니다. Perspective Transform 이라고 합니다. Parallel Transform Perspective Transform 아시겠죠? Parallel Transform 쓰이냐? 네 쓰입니다. 네 자주 쓰여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큐브를 지금까지 그렸던 건 전부 뭐하고 똑같으냐면 Parallel Projection 을 하는 거예요. 뒤로 멀리 있는 것이 작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Parallel Projection 이 사실은 네 계산하기가 더 쉬워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Projection Transform 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어찌 됐든 Parallel Projection 이든 무슨 Projection 이든 이게 Frosterm 이라고 부릅니다. Frosterm 은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각불대 래요. 각불대 쉽게 얘기하면 피라미드를 피라미드를 놓고요. 위를 탁 칩니다. 그럼 이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피라미드 누워있긴 하지만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 꼭대기 보면 딱 치면 각불 각불의 위를 탁 쳤으니까 대 각불 대 각불 대 이거를 영어로 프러스터미 라고 하는데 카메라 프러스터미 이렇게 생깁니다. 리어 플레인 그러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일단 우리가 보는 것은 리어 플레인 하고 파 플레인이 있고요. 우리가 보는 지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점 어떤 지점을 보고 있어요. 그 지점을 보고 있는데 그건 선 이겠죠. 선 한쪽 눈으로 이렇게 쭉 선 하나 긋 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뷰플레인 이라고 하는데 뷰플레인이 뷰플레인이 우리가 보는 어떤 점으로 찍힌 이 점에서 X방향 Y방향 뷰플레인 중심을 지난다고 가정돼요. 이게 중심이 아니면 약간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뷰플레인을 이렇게 꺾어놓고 그리고 그림을 쫙 펼치면 어떻게 되겠어. 그림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일단 우리가 플러스턴 모델은 명확하게 우리가 보는 방향의 수직이고 그 점이 보는 방향의 디렉션이 정확하게 뷰플레인의 중앙을 지난다고 가정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앙이 있을 테니까 Z거리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X 여기 마이너스 X 이렇게 Y 마이너스 Y가 결정되겠죠. 이건 Near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Near Y 그 다음에 이거는 파 X 마이너스 파 X 마이너스 파 Y 마이너스 파 Z 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여러가지 숫자를 가지고 이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뷰잉 프로스턴을요. 이렇게 만들어진 뷰잉 프로스턴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를 여기를 0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1이라고 하고요. 또는 마이너스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노말라이즈 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해도 좋고 보통 0이에요. 이 공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Z값은 Z값은 어? 교수님 이 XYZ는 왼손자표결이에요. 네. 이제부터 왼손자표결으로 갑니다. 왼손자표결을 집어넣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생각하면 왜 그런가 좋은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좋아요 어느 쪽이 좋은지 선택해 보세요. 오른손자표결을 쓴다면 눈에 어떤 물체가 눈과의 거리가 0이면 눈과의 거리가 0이면 0이라고 하고요. 눈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1이라고 합시다. 그죠? 이게 좋아요? 아니면 아니면 눈과의 거리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마이너스 1로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눈과의 거리로 환산하면 카메라와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이게 편하잖아요. 이게 편하잖아요. X Y 제 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눈과의 거리는 0이에요. 0.1이에요. 0.2이에요. 0.3이에요. 이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자표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카메라에 플러스턴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값은 니어 플레인에 있으면 눈하고 거리가 0이 아니에요. 니어 플레인에 있으면 0 여기 있으면 파 플레인에 있으면 1 파보다 더 멀면요 1 니어보다 더 가까우면요 0 이렇게 클램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프로젝션을 만드는 게 카메라 플러스턴 좌표계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체에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의 버텍스의 좌표를 버텍스의 좌표를 색깔을 좀 바꿀게요. 미안합니다. 이 버텍스의 좌표를 이거를 이 공간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집어넣고자 하는 것 이게 프로젝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노말라이즈드 디바이스 코디네이트로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프로젝션 트랜스포메은 이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뷰잉 트랜스포메을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카메라의 위치와 보는 방향을 결정해서 이 결정된 방향에 방향에 반대 역행렬을 구해서 오브젝트를 글로 반대로 이동해 놓자 라고 하는 게 뷰 트랜스포메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카메라의 기준점이 되는 카메라의 위치와 방위에 따라서 카메라가 만약에 봐요. 어떤 점이 뭐 가져올까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보일지 모르겠다. 어떤 점이 그러니까 이 펜 끝이 이 펜의 끝이 이 펜의 까만 끝이 Z 쪽으로 Z 방향으로 Z 방향 왼손으로 썼네 또 오른손으로 쓰면 Z가 마이너스 어떤 좌표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눈 앞에서 거리는 0.3 이고 내가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Z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동됐고 이렇게 뷰 트랜스포메을 만드는 게 그 다음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인 건 모델 트랜스포메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이 공간에서 이 뷰 프로스턴 에서 이거를 노멜라이즈 디바이스 코디니트 박스 안에다 집어넣는 게 네 프로젝션 프로젝션 트랜스포메 입니다. 그랬죠? 프로젝션 트랜스포메 프로젝션 트랜스포메 하면 저기로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프로젝션 트랜스포메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매트릭스를 곱하고 나서 W로 나누는 거라고 그랬어요. XYZ를 W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션 트랜스포메 입니다. 그러면 카메라 포지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카메라 위치만큼 이동하겠죠? 예를 들면 카메라를 Z방향으로 마이너스 100만큼 이동했어요. 반대로 오브젝트를 마이너스 100 이동한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기 눈에 오브젝트 0,0 눈하고 똑같은 좌표에 물체가 있었어요. 물체를 이쪽이 마이너스 100 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마이너스 100 이동했어요. 물체를 이것과 카메라를 100 이동했어요. 이것과는 같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XYZ가 이렇게 됐으니까 카메라 위치가 100,0,0이다. 그러면 물체를 0,0,0,0 마이너스 100으로 이동해.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카메라의 위치 XYZ만큼 트랜스레이트 를 하는데 거의 다 마이너스 를 치는 것 만큼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뷰 뷰잉 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오케이 그러면 카메라의 위치를 잡는 건 XYZ 트랜스레이트 그러니까 간단해. 근데 카메라가 어디를 보고 있다. 이거를 회전시킨 거는 회전시킨 거는 다른 문제예요. 왜 다른 문제냐면 잘 봐요. 이거는 이제 인터페이스의 문제야. 잘 봐요. 내가 내가 카메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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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펜을 찍어.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감독이야. 야 주인공이 여기 있어.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야 카메라 여자 주인공이 잡아. 그럼 이렇게 돌려서 잡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카메라맨이 감독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지. Y축으로 몇 도 돌리고 X축으로 몇 도 돌리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X축으로 37.4도 Y축 방향으로 9.6도 9.6도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하면 카메라맨은 매우 편리할 것 같지만 감독이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메라 뷰잉 트랜스폰을 만드는데 트랜스테이트는 상관없는데 카메라가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는 방법 1 이렇게 X로테이트 Y로테이트 Z로테이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바꾸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가 어디를 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의 예를 들면 카메라의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필요해요. 기준점 카메라의 기준점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얘가 카메라의 앞면이라고 생각해봐요. 카메라의 앞면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게 이 카메라의 업벡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업벡터예요. 여기 지금 하얀 판이 있죠? 이 하얀 판이 필름 이라고 생각하면 이 필름대로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면 카메라로 찍고 나면 이 네모가 그대로 화면에 푹 차서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 카메라의 업벡터다. 업벡터라고 부르고요. 노말벡터라고 부릅니다. 노말벡터. 업벡터 노말벡터. 그죠? 그죠? 그리고 이 카메라의 정중앙점 포칼포인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카메라의 위치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불러요. 이걸로 부터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비오메트릭스는 어떻게 계산을 해냐냐면 트랜스레이트 하고 로테이트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방법 1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벡터가 이렇게 생각하면 카메라 입장에서는 XYZ 벡터가 이렇게 생겨나겠죠. 이 XYZ 벡터에다가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이런 것들을 계속 구속 하고 예를 들면 그 벡터가 어떻게 돼있는지 계산하고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트랜스레이트 하고 로테이트 하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계산식은 그러면 이 계산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결국은 이거죠. 이 세 개의 벡터를 구하는 건데 아까 다시 그 예로 돌아가서 야 카메라맨 영어 그 저기 여배우를 찍어 아 예 여배우와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고려해서 카메라의 노말벡터와 그 다음에 업벡터를 노말라이즈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찍겠습니다 이러면 환장하겠죠 감독이 그렇죠 그런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생겨난 첫번째 어프로치가 뭐냐면 루켓 어프로치에요 루켓은 뭐냐면 카메라가 위치가 있구요 카메라의 위치가 있고 내가 보고자 하는 위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보려고 해요 카메라가 얘를 봐요 이 끝머리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게 있어요 어 그러면 너무 좋아요 카메라가 있고 여기를 봐요 그러면 딱 됐어요 그러면 딱 카메라가 결정된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한데 잘 보세요 눈이 위치가 있어요 눈이 디그레오브프리덤이 몇 이라고 그랬죠 6 이라고 그랬어요 위치가 결정되고 어딜 보고 결정됐으니까 3개의 디그레오브프리덤이 결정됐어요 근데 남아있는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냐면 교수님은 어떻게 뭐가 남아있는데요 아니요 5개가 결정되고 하나가 결정 안되는데 이게 남아있어요 여기서 눈을 가만히 두고요 돌려보세요 이 롤이 남아있어요 이 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펙타를 정해져요 눈에 어펙타 보통 우리는 우리는 어펙타를 어디로 정할까요 네 Y축으로 정합니다 카메라를 삐딱하게 놓고 쓰지 않고요 카메라를 땅에다 산발이로 세워놨다고 생각하면 어펙타는 윗방향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카메라 그림이 좀 잘못되었는데 카메라의 어펙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I의 포지션과 I 눈의 포지션과 눈의 위치와 눈의 위치와 IX, IY, IZ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스티네이션의 위치 ADX, ADY, ADZ를 정하고 어펙타를 정해져요 그럼 어펙타는 그냥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냐면 0, 1, 0 하면 돼요 그렇죠 Y축 방향으로 업이다 라고 정해보면 정해버리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펙타가 있고 지금 이제 파라메타가 있으니까 XYZ 세 개가 있고 I의 포지션 XYZ 세 개가 있고 LC XYZ 세 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I 포지션 이렇게 되고 노멀 버터는 이렇게 되고 퍼프에 주셔서 그렇고 어펙터는 이렇게 돼서 어펙터의 방향을 보정해주고 노멀라이저 하시고 하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계산해서 복잡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세 개의 식을 그냥 이렇게 산반이상 매트릭스에 쓰면 다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인데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그 다음에 T 매트릭스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조합하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알려드리지 계산식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계산식을 숙제를 시키는 교수님들이 있던데 저는 그 필요 없다고 봐요 이렇게 아하 이렇게 자두 개상하고 계산하고 V 어펙터 계산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지혜 매트릭스의 로켓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지혜 매트릭스의 로켓 지혜 매트릭스 매트릭스4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F 루크 여기 있습니다 아웃 팩터는 매트릭스가 저장되는 곳이고요 i벡터 아까 거기에 xyz i포지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벡터 3개예요 그 다음에 센터 센터는 뭐냐면 지금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위치가 어딘데 그래서 그 센터를 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루켓 단 이때 i벡터와 센터가 같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렇죠 안되겠죠 왜 그러냐면 어떤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방향이야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같은 점이야 그럼 어떤 방향인데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i와 i벡터와 센터 벡터는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벡터 카메라가 이렇게 보고 있니 이렇게 보고 있니 이렇게 보고 있니 업벡터를 정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업벡터만 정해주면 자연스럽게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벡터를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내가 어? 업벡터는 교수님 복잡하면 그냥 y 방향으로 010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정확하게 수직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직을 000에서 010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업벡터는 010 이라고 해놓으면 두 개가 업벡터하고 업벡터하고 i에서 센터 디렉션 방향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또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업벡터는 자기가 잘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하면서 수직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매트릭스가 훅 하고 나온대요 오호 좋죠? 지어매트릭스를 쓰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이제 수업 실습 시간을 해볼게요 네 이제는 뷰트랜스폰을 루켓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했으니까 프로젝션 트랜스폰을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션 트랜스폰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패럴렐 퍼스펙티브 패럴렐을 뭐라고 부르냐면 orthographic 프로젝션 라고 부릅니다 orthographic 프로젝션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left에서 right를 빼면 이거고 그렇지 근데 여기 중앙을 지나고 있으니까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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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갖고 해서 판이요 빼고 해갖고 만들면 이렇게 이 스케일링만 하고 나면 이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 보세요 곱해 본다고 생각합니까 xy 이렇게 들어가야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쓰면 좀 보기가 나쁘니깐요 다시 여기 그냥 x y z의 1이죠 그게 트랜스폰지라고 해서 써 놓을게요 그러면 이 x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히 생각해 보면 x가 어떤 값이 있었는데 이 라이트하고 레프트 만약에 만약에 어떤 x가 라이트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이트 라이트였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를 곱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분자는 똑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은 이거를 빼면 라이트 여기다가 이 분자는 분모는 똑같고 x 곱하기 이만큼 x 곱하기 이거에다가 z 곱하기 이거니까 이거를 두 개를 더 하겠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네 1이 나오잖아요 라이트였다고 생각하면 라이트였다고 생각하면 x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라이트니까요 여기가 라이트니까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였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이만큼씩 트랜스레이트 하는 겁니다 니어파 니어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한 공간을 이렇게 박스처럼 만들어 놓고 그 박스의 좌표를 그러니까 레프트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라이트가 1이 되고 니어가 니어가 마이너스 니어가 마이너스 니어가 1이 되고 파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오토 오토 그래픽 프로젝션을 가지고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은 이거는 간단하네요 수식 간단하니까 이거 제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쉽게 만드실 필요 없고 네 여기 가시면 오토 네 오토 감이 여기 있죠 래프트 라이트 바탐탐 리어 파 이거 집어넣으면 오토 그래픽 매트릭스 쫙 하고 매트릭스 취해 나옵니다 너무 좋겠죠 그죠 네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퍼스펙트 트레스포메이션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케이 그냥 공간이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뷰잉 플러스 턴을 정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래프트 버텀 니어 라이트 버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겠죠 좌표를 정하고요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일까요 네 Z가 이게 마이너스니까요 네 오른손 좌표계에 있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좌표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이 식에 의하면 니어와 파를 가지고 이 식을 만들면 네 퍼스펙트 프로젝션이 나옵니다 퍼스펙트 프로젝션이 나와요 그러면 파라메타가 레프트 버텀 니어 니어 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어메트릭스에 무엇이 있냐 네 퍼스펙티브 있습니다 여기 어 그런데 퍼스펙티브가 퍼스펙티브가 있는데 니어 파가 있는데 FOV 모델이래요 FOV는 뭐라고 했냐면 필드 오브 뷰라고 그랬거든요 필드 오브 뷰를 어 라디안으로 표현하래요 라디안 라디안으로 표현한다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어떻게 하냐면 필드 오브 뷰는 오케이 여기서 봤을 때 시점에서 봤을 때 X 방향의 이 각도 세타가 있을 수 있죠 세타 이걸 세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Y 방향으로도 세타를 표현할 수 있는데 Y 방향은 X 방향 세타면 만약에 가로 세로 비율이 에스펙트 레이셔가 예를 들면 얘가 2고 얘가 1이야 그러면 이거 2대 1이면 그것만 알려주면 X 방향이 호라이전탈 방향이 세타였으면 당연히 Y 방향은 2분의 세타겠죠 그죠 어 그러면 FHD는요 여기가 여기가 1080 이니까 그러니까 저기 X 방향으로 세타였으면 Y 방향으로는 1920 분의 1080 세타가 되겠죠 에스펙트 레이셔라고 해요 에스펙트 레이셔만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은 필드 오브 뷰를 정의하는 방법은 요거 대신에 요기 요식 대신에 그거를 그대로 딴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에스펙트 레이셔 에스펙트 레이셔가 Y 나누기 뭔지 하랫도 모르겠는데 이거 잘 잘라줘죠 Y분의 X인지 X분의 Y인지 확실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F 오브 V에 2분의 이렇게 해갖고 쓰면 돼요 탄젠트가 됐으니까 반대로 거리로 바뀌겠죠 GMatrix에서 퍼스펙티브는 F 오브 V를 쓴대요 에스펙트 에스펙트는 에스펙트 레이셔인데 With is nice 아하 가로 나누기 세로구나 가로 나누기 세로 쓰고 그 다음에 F 오브 V는 라디안으로 쓰고 near하고의 거리 파하고의 거리를 쓰면 쓸 수 있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면 됩니다 GMatrix에서는 루켓이 있다라고 했어요 루켓이 있어서 이걸 사용하면 뷰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방법으로는 오토가 있었다고 했어요 오토는 뭐냐면 아하 패럴레트 프로젝션을 하고 싶으면 오토를 쓰면 되는구나 어? 퍼스펙티브만 있다고 했는데 퍼스펙티브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웃하고 필드 오브 뷰 에스펙트 레이셔 리어 파 이렇게 돼 있네 아하 우리 조금 전에 봤던 프로스텀으로 하고 싶으면 프로스텀이라는 함수가 있네요 프로스텀하고 레프트 라이트 바텀 탑 리어 파 이렇게 하면 프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퍼스펙트 프롬 필드 오브 뷰가 있는데 그냥 그냥 아웃에다가 뭐가 다르죠? FV가 있고 리어 파가 있네요 에스펙트 레이셔가 없네요 그렇죠? 퍼스펙티브 하고요 프롬 필드 오브 뷰는 뭐라고 돼 있냐면 퍼스펙티브 매트릭스 위드 기운 필드 오브 뷰 디스 이즈 프라이머리 유스풀 포 제네리트 프로젝션 매트릭스 투도 비 유스도 스틸 익스페리멘탈 웹 Vr api 쓸 때 유용하대요 아하 익스페리멘탈 웹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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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